아... 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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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물이다! 물 짜요! 우와! 미쳤어! 우와! 사이즈 봐! 우와! 이렇게 한번 들어줘. 우와! 이게... 4. 2. 오.. 아.. 재미있어봐!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나이... 나이.. 나이.. 그래, 인상임자에 норм해.. 여기역 주싸놈이! 여기역 주싸놈이! era.. 우리 남성은 위기계.. 우리 또 위기계자.. 우리 우리 여성시거 뱅이! 친구! 네 밥이 다닮아! 넌 보통 강 그래도 오늘 내고 알çar 저 배고파고, 힘들다 아 염소 너무 재밌다 센스 좋으시다 지금 음질이 갑자기 조금 바뀌었는데 항상 찍는 걸로 찍다가 지금 고프로 오랜만에 왔습니다 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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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주먹어보는 수ystem 이름이 뭘까? 니 이름이 뭔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listed. ㅋㅋㅋㅋ 몇 가지 있다고 해요 그쪽에 있나봐요 아 여기 새우가 있나? 새우 있어. 새우 많이 있대요? 어떻게 잡아야 되지? 한번 어떻게 잡나 봐봐야 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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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짓까 봐 양말 안 신었는데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지 양말 안 신었는데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지 응 뭐? 뭐? 뛴다 아뇨 그 슬리퍼를 벗어야 되는데 슬리퍼를 벗어야 되는데 아 슬리퍼를 벗어야 돼요? 헐 쉬지 않는 인가봐요 오 장갑지 장갑지 잡아주시지 꿀 깔 수 없어 손으로 막 뒤지시는 거 같아요 뭐야 제 얼굴만 나와 계시는데요 살짝 잡은 잡았어요? 베트남 아야야야 있어요? 뭐예요? 개다 우와 만두개 같은데 만두개가 생기는데 여기 바다냐고 물어봐 주세요 바다 바다인지 바닷물 바닷물 우와 만두개 같아 그쵸?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오 멋있어요? 우와 우와 뭐야 거의 체력건데 감성돔이네 감성돔이네 고구보종 고기는 넣으시는구나 지금도 넣을 수 있나 고구보종 고구보종 아 근데 안될 것 같아 저기 퉁 튕겨 나올 것 같아요 얜 놔줄까요 형님 와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나요 자 얜 놔줄게요 그거 뭐예요? 아니구나 하하하하 살아라 손 넣어서 잡는게 쉽지 않겠다 왜냐면 아 자 이제 진짜 새우됐습니다 빨리 답답해졌어 이제 새우됐다 만두개가 생기는데 왜 까마귀님이 방금 쫓은줄 알아요? 까마귀님이 물리고 이런거 싫어하고 근데 여기 아직 신경이 살아있어서 물릴거예요 안그리고 짓지 괜찮은데? 괜찮아 끝나고 남아라 아 죄송해요 잠깐 벤 뒤에 있지 어 구석에 거기 있어? 하하하하하하 와 너무 신기하다 저렇게 해서 지금 잡으시는게 진짜 신기해 일단 이거는 킵하지 야 이거는 킵해야죠 먹어야죠 나도 들어가 봐야되겠다 빨리 우와 저런데 그냥 들어가서 잡으신네 이렇게 잡으시더라구요 컨텐츠로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보통 이런 데서 이렇게 잡으시더라구요 뭐에요? 와 물고기를 많이 잡네 그러면 이거 잘 좀 더 잡으시더라구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좀 더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너무 잘 안 돼요 이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자 잘 안 돼요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저 잘 안 돼요 조심 조심 네 제가 순하게 모여도 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 뭐야? 왜요? 뛰었어. 가봐봐. 일단 요거 킵해주고. 이렇게. 자, 가래 뭐가 갈쳐. 자, 들어가보자. 자, 여름 골증 사이에 지금 있는 거 같아요. 어이 씨, 너무 귀엽네. 아, 네네네네. 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응원아. 오케이. 오케이. 뭐 있어요? 오케이? 어이, 오케이. 아, 없어요, 어때요? 그거를 하시는 게요. 아, 이렇게 해서? 네네네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찾는 거예요. 우와, 뭐여? 아니, 코코넛이 아니지. 아버님 어이없어도. 나도 안놔야 ㅋㅋ 이게 무섭다 이게 무섭다 손이 물릴까봐 이게 물릴까봐 무서워요 진짜 아 취향자격 코드 맞았어 어 뭐 있나보다 뭐예요? 우와! 오 개! 그게다 아까 그 개예요? 아니 아니 다른 개예요 아 그 개다! 근데 집게가 다 빠졌나봐요 그죠? 지금 싸우면서 빠졌네 발 안 퍼져? 일단 넣어볼까? 일단 킵해보자 킵하슈! 아 그 일단 아 그 일단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옷 다 베리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발 잘 저기야지 아 저런 식으로 불을 펴는구나 아 이게 장갑이 있으면 장갑이 없어서 장갑이 없어서 무서워서 못하겠어 수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 물고기 엄청 잡히겠다 근데 바닥이 지금 울퉁불퉁하잖아 아아 네 뭐 있어요 형님? 뭐예요? 나우마 개 전문 떼까봐 떼까봐 저 밑에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수문이라고 보다 오! 와 이게 개 진짜 많다 와 개 이름 뭐예요? 너도 Kumar 베룻 bezpie 진짜요? 아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좋다 나도 잡아봐야지 나도 잡아봐야지 손 덮어있거든요 이게 이게 발이 많이 씻기겠다 왜냐면 너 맨발로 들어왔어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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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신었죠? 아니 아니 양말 안 신고 전 슬리퍼 신었어요 센데 나도 신을거야 아니 왜 신을해 아니 아 이러면 돼요 아니 손이 많이 씻을 것 같아요 지금 요만한거 손바닥만한거 잡았었거든요 와 이게 원래 무리를 지으면서 다니는데 아 형 이거 쇼츠 올렸던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고? 어 맞아맞아 아 거의 대끈 앞으로 막 달리고 왜 달린거에요? 하하하하 왜 나만 갖고 그래? 와 신기하다 요거는 방생활할게요 근데 저기 있으니까 저기 멀리꺼죠 가구라 그래 와 저 근데 저런거 찍으면 위험하겠다 물이 깊어서 조심해야돼요 아 물이 깊어요? 수영 잘해서 괜찮은데 저는 안돼요 어떻게 닫는거에요? 그 설명 좀 아 아 안에 있다가 놓치면 치면 치면 아 손을 써야되는구나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형님 호희망을 거시기 하라는건데 한번 니 한번 해봐 저거 좀 살려주셔야 돼요 아 물론 걱정하지마 형이 있으니까 잡아 뭐라도 잡아 뭐라도 잡고 나와야돼 그림 좋다 썸네일 나오겠다 그림 좋다 썸네일 신경쓰면서 잡아 제발 잡아 제발 잡아야돼 뭐 있나본데? 잠시만 있나봐 우와 잠수하나네 잠수 아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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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 음 어째에 뭐 있나 보다 뭐 있어? 잘 вот 뭐 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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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터군이 잡아준 거 다 알아 물속에서 막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 이 개입니다 아까 그 개 만두개 같은 거 근데 이게 상처가 나요. 돌이 엄청 지그재그로 깎여있어가지고 상처가 나면 맨손으로 하면 안되겠네 일단 넣을게요 형은 안할게 아 진짜 장갑 있어야겠다 이거 수건으로 하나 써서 잡아야 될까? 그러면 느낌이 없지 않을까? 그래도 움직이는게 확실히 힘이 엄청 좋아요 아 진짜? 그러면 수건으로 그 친구 그죠? 수건 두개로 해야지 그 친구 말하면 야 눈이 빨개 어 뭐야 얘 왜 얘 외부야? 어 양쪽 다 빨개요 눈이 그니까 우와 큰 진검이 이거 큰 진검이 네 들어가 자 아버님 찍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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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아버님 찍어주세요 어? 우와! 하하하하하하 와 아예 점수를 하시네 우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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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너무 좋아 우와 야 좋아 개에요 개 이게 이게 이거 한번 좀 더 딱! 야 그거 형수건입니다 최상대 하하하 너 때릴거죠? 하하하하 끝나고 나와 하하하하 형이 한번 해보세요 네 우와 뭐야 감성돔 감성돔이죠 이거 어 여기는 금세체장 없나보다 진짜 감성이랑 똑같네 감성돔 감성돔 이게 감성이가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다 베트남에 아 그래요? 여섯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 작은 감성인가봐 아 그렇구나 어? 여기 뭐야? 통관 설치되어 있잖아 네 근데 저희 지저보면 안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어? 어디갔지? 진짜 시야가 여러분 1cm도 안나와요 여기는 0.5cm도 안나와요 어 어떻게 잡으신거지? 그냥 감각이죠 이거는 그렇지 감각이에요 절대 보고하는게 아니잖아요 어 발로 돌을 느끼고 그 돌에 들어가는거지 하 와 진짜 대단하시네 이걸 어떻게 대박이다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거의 두더지 게임이야 어디서 나올까 여기다 우와 여기다 여기다 우와 여기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선수에요 선수요 선수에요 선수요 아 나도 좀 보여줘야되는데 그러니까 장갑만 있었으면 보여준다 아 근데 진짜 손이 다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혹시 여기도 비브리오 펠칭이 분명히 있을거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수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 나면은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자 근데 밑에서 주셨잖아요 기운초요 내가 잘 먹어요 어디 어디서 나오실까 어디 어디서 나오실까 장수 잘하시네 진짜 장수 잘하신다 한번 잡아봐야죠 와 아직 지금 어디서 나오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 이유 들어보면 밟을수도 있어요 노 없어요 하하하하 없나보다 이게 모르겠죠 장갑을 지금 가져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심이 깊게 돼있네요 그러니까 오 뭐야 망독 저거 물 위에 있다 오 수심이 너무 깊어 이게 쓴거에요 아 진짜로 시원하지 근데 덥진 않고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해도 딱 안 쪄 가지고 와 저거 망독어 잡고 싶다 저거 잡을 수 있나 여기 그물차 있어서 안 들어가 case 아 여기 그물이 있구나 안되겠다 났다 오 내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내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와 새우 오 너희가 다 담배해 이건 다른 사람 거는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가져가면 안 돼요 어?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뭐를 지금 할 수 없다는 게 뭔가 좀 애석해 우와 미쳤어 우와 미쳤다 지금 잠수하고 올라왔는데 진짜 커 우와 대박 우와 사이즈 꼬리가 이만해요 지금 이렇게 두 손으로 한번 잡아봐요 이렇게 이렇게 집게를 잡아야 돼 집게 관절이 두 개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꺾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서 이거 하나 드립니다 조심해 놓치면 큰일 났다 잠시만요 잡았다 잡았어 우와 나 나우 얘네 우와 우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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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입니다 미쳤죠 진짜 대박이다 우와 이게 이렇게 물속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거는 이건 몇 센치 될 거 같아요? 이거 한 15cm에 나오네 아니 이게 20cm 넘어요? 아니 이렇게 다해서? 당연하죠 몸통만 해야지 아 형님 징검이 집게 까오가 아닌데 그럼 안 되죠 형님 아니 왜 더듬이까지 하지? 더듬이까지 하면 웃음 적용 웃음 적용 웃음 적용 웃음 적용 웃음 적용 아버님 너무 귀여우시다 집게 콧구멍에 껴 집게 콧구멍에 껴 야 형 안 웃긴가 본데? 이런 거 너무 대놓고 하자 형님 은근슬쩍 우연히 딱 돼야지 그래도 높아지는 와 쌀 좋다 이것도 나중에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것도 넣어둘게요 저거 킥 마셔 어 뭐야? 우와 이게 뭐예요? 틸라피아 아니야 이거? 감성돈이야 진짜? 우와 신기해 이거 이름 뭐예요? 이름? 네임 음... 그건... I don't know yet 카페 카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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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킥 우와 대불이다 야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었어 맞아 이거 잡을 수가 없어 아 잡을 수 없어 이거 저거 하자 아니 뭐 좋아하신데 왜 좋아하시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좋다 맞죠? 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아 너무 재미있는데 와 너무 이게 덥지도 않고 너무 재밌네 덥지도 않고 재미도 있고 이게 물속에 장갑 있으면 빨리 해보고 싶어요 여기는 장갑과 긴팔이 필수예요 이게 긁히기 때문에 와 그래서 우선은 또 잡았습니다! 아 확인! 나는 저 하실 줄 알았어 고드가 있네 슬래스뜩! 슬래스뜩! 그리고 약간 무서워하고 당황해서 소리 지른 것처럼 그 소리 지르다가 허무한 걸 좋아하잖아요 나무 짝게 give it what's up 슬래스뜩! 이렇게도 왜 이래?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우시다 여기 자연과 저 미소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버님 미소가 너무 좋아요 멘트 좋지? 네? 좋네요 딱 42세 멘트입니다 그래서 3세 뺐네 아까 토요사님 하는 날 못 들었어? 서른여섯 같다고? 너 몇 살이라고 했어? 서른여섯 보여주세요 우와 너무 예쁘다 망둥아야? 한번 보세요 멍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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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조심해 여기 꼬채이 같은 게 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어 뭐야 흔들어지네 우와 얼굴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 보세요 이가 엄청나요 장갑 아세요? 어 장갑 어때? 다 죽었다 아니 오토바이 언제 사셨어요? 자 킵해주시고 저희 장갑 한번 껴 볼게요 우와 아까 그 망둥아 진짜 예쁘다 좀 이따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고프로는 약간 흐리게 나오니까 초점 잡아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더 잘생겨보인다 어? 그게 더 잘생겨보여 그럼 계속 이렇게 찍어야죠 예시 우와 조개 조개 이거 더구나 무슨 조개에요? 재첩 같은데 근데 이게 정도 됐는데 이사예 아아 참 마끄러기 아아 자 장갑 받을게요 던져주세요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아깝다 아니 엄지가 안 들어가는데 대충 껴가지고 힘들겠다 어차피 한 손을 카메라에 들어야 되니까 요거 봐 2번 아니 두 손으로 잡아야 돼 자, 바뀌었습니다. 한번 해봐야겠다. 자, 준비해 볼게요. 왜? 뭐 주셨네. 아니야, 아니야. 여기 티비 있어. 거짓말. 개다 주셨네. 땡큐, 땡큐. 아, 똑같은 개예요? 좀 다른 것 같은데? 만두개, 만두개. 아, 똑같아요? 오, 크다. 사이즈 좋다. 한번 벌려주세요, 집게. 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돌개같아, 돌개. 아, 맛있겠다. 근데 뒤에 한번 뒤집어봐. 놈. 아, 아, 아. 물리는 거 웃어봐서. 아니, 순회다. 순회, 순회. 근데 뒤에는 약간 울긋불긋하게. 내가,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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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이거 넣자. 여기서 요리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킵하쇼. 킵하쇼. 아! 아! 아!!! 5시áb と언시 offen 왜 이셨거 föול이 와? 끈 Active 이거 손 놓고 이렇게 죽여봐야 될 것 같아 진짜 근데 쉽지 않아 오 이거 뭐 있다 뭐 있어요? 진짜로? 잘 좀 찍어줘 찍고 있어요 잡았어요? 잡았어? 우와 뭐야? 진짜요? 진짜요? 진짜 적은 거예요? 봤지? 젓네 감사합니다 아 그럴리가 어떻게 알았어? 당연하죠 형이 너무 오마 하잖아요 형 보이세요? 이것도 크다 우와 진짜로? 선수 아니에요? 선수? 네 선수죠 선수 방금 잡았잖아요 저희가 거짓말 거짓말 저거 어떻게 잡냐? 저거 잡고 싶어 저거 잡고 싶어 저거 진짜 빠른 것 같은데 저거 새우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똑같이 잡는 거예요? 아 똑같이? 아 하다보면 있구나 알 찼다 알 찼다 우와 이게 진짜 맛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맞아 맞아 가만히 이거 먹어볼래? 냠냠냠 냠냠냠 냠냠 떡 떡 알 있어요 알 알 알 봤어요 어떻게 잡는 거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여기 한번 집에 보도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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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깊숙한데 아래에 있나봐요 잡는 수익을 잡으시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잡았어요? 우와 또 잡았어 계속 잡으신다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진짜 어떻게였지 뒷밥이야 오 좋다 굿 굿 굿 굿 돌 돌 바닥 밑에 밑에 있어요? 네 네 도우실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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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하루참 기다리고 있었다고 부럽다 하하하하 저기서부터 준비해서 갖고 맞아요 그러네요 노력했다 열심히 맺는다니까 근데 잠수해야 하는데 그죠? 네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깐요 잠수 잘하는데 형님 여기 잠수할 수 있어요? 해보실래요? 할 수 있지 잠수 보여줄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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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불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비벼야죠 우와 우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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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한번 동 동 동 동 동 아임 소리 아임 소리 아임 베리 소리 아임 베리 소리 아임 베리 소리 잠깐만 카메라 뒤쪽이 있어가지고 네 아 칠라피아 같아요 근데 저 감성도 많이라 칠라피아가 몰라고 봤는데 아 이거 몇 번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그럼 가야돼서 보고 있을게요 물 짜요 우와 미쳤어 우와 사이즈 봐 대박 이렇게 한번 들어줘요 이렇게 우와 이게 이게 진검이라고 우와 우와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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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다 우와 뭐야 니 팔 옆에 대 봐 팔뚝만 해 이거 뭐죠 우와 네 오직 오 안나오네 어 안나오는데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주셨어요 옆에서 으 으 미쳤다 우와 잡았어? 네 이야 미쳤죠 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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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두 발이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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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시청자분들 불쾌할까봐 아싸 나 아버님한테도 이거 받았다 이거 하트 아니에요 좋아요 푸시잖아요 그렇지 으 으 아 이거 고기 잡다고 아 아 망고가 잡자고 네 오케이 우와 이거 뿔이 엄청 빠진데 근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엇 어이 뭐야? 여기 있구나 잠깐만요 신발 와 신발이 여기 망둥아 있구나 여기 길 따라가네 여기 길 따라가는거에요 여기 길이 있구나 구멍이 깊은가봐 아 이거 약간 저거랑 비슷하네 와 신발 때문에 미치겠네 와 지금 망둥아 구멍 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기어오고 있어요 미치겠다 그래도 바지 입으니까 낫다 바지장맞으면 힘들었는데 우와 우와 방해하지마 하하하 하하하 뒷으로 미친농이 하하하 여기서 떠먹여줬지!! 이렇게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로 아 이빨이 쎄네 물렸어요? 아니야 저기 장갑 끼어가지고 되게 이쁘게 생겼다 우와 진짜 이쁘게 생겼다 진짜 이쁘게 생겼어 망둥이가 우와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근데 이빨이 날카로워 그니까요 망둥아들이 육식이기 때문에 작은 개들이 씹어먹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날카로운 거군요 그니까 날카로워 이거 킵해줄게요 일단 맛있을 거예요 이거 아 우리 통 저 끝에 있대 라가리 벌리는 거 봐라 우와 좋다 야 인정 인정 이거 이겼어 이겼어 좋아하신다 야 잡았다 가물치야 가물치 어디 봐봐 가물치가 죽이네 잡았다 야 잡았다 잡았다 몸차 펭 펭 펭 카펭 멈춰 카펭 이거 반편해 줄게요 잠깐 넣으면 더 웃길 것 같은데 하하하하 어떻게 형님 근데 어떻게 그걸 잡을래 이런 거 잡은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한번 잡을게요 약간 제가 새예요 형님 물 육지로 와서 저는 이제 악어죠 여기서 이제 손이 이렇게 나간 거죠 아아 깝이 엄청 빠르네 알았어 네 그거 조그만 거 잡고 아 좋다고 지금 어 감을 감을 넌 지금 생명체를 아예 끊어지고 있잖아 아 맞아맞아 아이씨 아 왜왜왜왜 하하하하 다 보여 하하하하 뭐가 있어요 어 이야 우와 뭔데요 잡았어요 어 뭐요 물고기예요 우와 엄청 크다 봐봐요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우와 망둥어 아 망둥어 아닌 거 같은데 망둥어 어때요 얼굴 보여요 망둥이래 와 아 이거 우리나라 서해에 있는 망둥어만 하네 이야 우와 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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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까 우와 사이즈 망둥어 사이즈 봐라 여기 킵파시오 자 자 자 킵 저기 있어요 킵파시오 자 저기 이거 킵파시오 와우 킵파시오 저 잡으러 가야지 아 아 이것도 독 있는 거 노우 가아 노우 가아 노우 오케이 와아 아 아우 아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낙지도 시장에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낙지 잡을 것 같은데 오우 들어갔다 우와 몽 밑에 들어가있어 우와 우와 이거 썸네일 썸네일으로 썸네일으로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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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멋있어 우와 우와 스쿼아 우와 헌터 이야 최고다 최고 자 킵파시오 자 킵 자 킵 자 이제 붓기를 했고 조각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많이 잡았다 우와 맨손으로 이거를 맞죠 와 손으로 잡은 거잖아 와 진짜 말도 안됩니다 아무도 없이 맨손으로만 잡은 거 와 진기명기입니다 이야 잘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어요 와 쥐음발 성룡 우와 이거 진짜 커 저게 미쳤습니다 와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나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저도 새우랑 개 진짜 좋아하는데 우와 우리 우리 계속 새우 개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와 사랑한다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너희는 정말 사랑합니다 네 네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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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와 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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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됐습니다 친구 아 성격이 너무 좋아 우와 진짜 환장하다 아 뜨거 뜨거워 진짜 맛있겠다 비 케어프 우와 이거 진짜 회 드셔보셨어요? 한번도 안 먹어봤어 거짓말 아니라 정말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병풀축 병풀축 병풀 병풀 어성초는 아닌거죠? 네 병풀 근데 신기하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 병풀축문도 먹거든요 아 주스로 오후에 제가 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드려야죠 그럼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생선 비린내가 나요 아 또 신기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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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한국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네 하는데 식당에서 하죠 음식점에서 하고 저희가 따로 하진 않고 굉장히 잘 하신다 그걸 뒤로 좀 더 보내면 됐어? 좋아요 됐어? 형님 옆으로 들어갈게요 형님 옆으로 들어갈게요 아우 아우 나 먼저 할게 대충 찍게 아 그냥 편하게 찍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예요? 잘 먹겠습니다 쭉먹며 쭉 쭉 잘 먹겠습니다 쭉먹며 잘 먹겠습니다 쭉며 쭉며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나 진짜 맥주 이거 2년만에 먹어봐요 진짜 술을 안 먹거든요 맥주 진짜 52년만에 먹는 거 같아요 우와 이거 소스 뭐야 소금 소금 소금이에요? 소금하고 고추 우와 라임을 짜가지고 그거 냄새를 없애는 것 같아요 라임 냄새 엄청 좋다 이건 좀 익은 라임인가 보다 국물이 쭉 나오네 그러게 짠할까요? 짠 한번 해보시죠 짠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다 타이거 우와 이거 봐 너무 시... 너무 시원하다 우와 땡큐 와 이거 봐봐요 살 미쳤죠? 이거 살이요 살 살 나온거에요 자 이거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쵸베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찐으로 행복해 보인다 진짜 맛있어요 빨리 드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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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볼게요 또 와 이거 많이 먹죠? 작건데 예 많이 먹어 진검의 새우를 많이 사서 요리해서 드시죠 예 음 짧은 거 먹어야지 아니 아니 짧은 거 먹어야지 아 뼈는 별로 아니 소스가 진짜 일품이에요 소스가 베트남 소스가 많이 먹어요 소스가 말이 안 돼요 그 소스는 넉라 생콩 달콩 그리고 짝콩 짝콩까지 이야 상남자장이 안아 푸손 끊어? 어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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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요 야 내가 맥주를 찾아서 안 먹는데 매트남 스타일 뭔데요? 하이바 요 뭐 타이바 요 그 다음에는 하이바 요 뭐 타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웅 웅는 맛있다 아 뭐 타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요 웅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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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맥주 진짜 좀 더 일로 들어오시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 화면이 안녕하십니까 와 나 맥주 안 찾아 먹는데 그래 내가 가네 입에 아니 너무 시원해 이게 더위가 사라지네 그냥 와 다 아니 다 아 아 아 아 알이 여기 새우 머리도 먹어요? 머리 드시고 계신구나 응 그냥 그렇게 빨아 먹어요? 잘 드신다 아까 배고프다고 하신 거예요 진짜 진짜 머리도 먹어 머리도 나오겠네 이번엔 소스 안 찍고 한번 먹어 볼게요 머리 어떻게 해요? 그냥 까서? 여기를 먹는거에요? 안에 안에 따라먹나봐 안에 파먹네 저게 별로 안좋아거든요 내장만? 담백해요 진짜 맛있어요 내가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따아따 뭐 먹네 그치? 물지? 조그만게 먹네 샌드플라이? 아리다 이거 아리죠? 네 아리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새우를 언제 이렇게 많이 잡았어? 근데 계속 있네 내가 다 잡은건가? 내가 다 잡은건가? 이건 이제 형님 이거 보세요 요거 이제 아까는 머리에 알이 있었잖아요 요거 제가 배에 있잖아요 아 이 머리에 있던게 알이 아닐텐데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밖에 포란하는거에요 왜 포란? 왜 포란? 왜 포란? 이거 아랑 먹어볼까? 아니 100만원 100만원 보통 이런 새우는 2kg당은 20만원이에요 만원정도? 아니 아예 1000원 아니 20만원은 아마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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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네 네 태국에서는 2만원 지금은 돈 계산하는게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주겁다 이거 원래는 잡아서 시장에다가 팔면 20만원 아아 시장에 팔면 응응응 그게 도매가가 있고 소매가가 있잖아요 그 차이 아세요? 도매가 소매가 무슨말인지 알아요? 알아요 여기는 도매가 뭐 소매가 그런거 없고 아아 유튜버 알아요 안녕 안녕 아 백두 아아 아아 아 신자오 진짜요 저희 성희라고 성희 표시라고 좀 말씀해주세요 아 그 날이 영끼울라 감은 고매한거 네 고매한거다 아 하하하 아 네 아 아 너무 하고 싶다고 응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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